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13번째 날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입니다.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예수님께서는 반은 이적을 행하시사 곧 그 소문이 곳곳에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쫓아가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딘가 오신다는 소식이 퍼지면 그곳에 가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건이 연달아 소개되어 있는데 한 사건은 딸의 고침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위치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던 야이로의 이야기 또 한 사건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혈로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건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이야기에서는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딸이 살아나서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혈로증 걸린 여인을 통해서는 개인의 간절한 믿음과 치유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그 인생을 바꿔가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와 또 혈로증에 있던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또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라도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라도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먼저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는 여러 의원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은 딸이 죽기 직전이었고 늦게나마 예수님을 만났지만 집으로 가는 것이 지체되어 그 사이의 딸은 죽고 마입니다. 왜 그는 진작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딸이 죽어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또 혈로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았습니다. 봄은 43절에 이에 12회를 혈로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밑에 각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았지만 또 많은 돈을 썼지만 다 헛된 일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나 또 혈로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이나 그들이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야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하지만 이 물음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라도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라도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첫사랑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그 첫사랑이 우리의 마지막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착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조금 늦어도 목적지가 바르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 명예, 권세, 지휘, 자존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한 한 힘없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소망으로 바로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또 혈루증에 걸린 여인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허비했습니다. 시간, 돈, 노력 그러나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절망만 더 커졌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혈루증은 부정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녀는 마음대로 밖에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아 혼자 지냈을 것입니다. 당시의 남편에게 이혼당해도 합당한 병이 바로 혈루병이었습니다. 그녀는 공동체를 떠나서 격리되어 살았어야 했습니다. 회당이나 성전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마지막 소망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매우 이기적인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올 것이라는 믿음은 어쩌면 미신적인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절함이 그녀의 간절한 그 믿음이 치유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믿음도 또 어린 믿음도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도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또 육체를 영혼을 더 나아가 우리의 관계와 모든 삶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치유의 역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종착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 달라도 해결책은 오직 믿음입니다. 상황이 달라도 해결책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침받은 야이로의 딸과 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매우 상반된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에게는 권세 있는 힘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또 울어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한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중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물질, 시간 그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병자들은 네 가지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신체적, 육체적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진통제나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당시에 병이 걸리면 그 병이 치유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은 곧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삶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외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병에 걸리면 부정하다고 생각되어 사회에서 분리되어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종교적인 고통입니다. 병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되어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며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당하던 이 종교적인 고통도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병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고통 가운데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야위로의 딸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혈로증에 걸린 여인 이 둘 다 자신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중한 병과 또 죽음 앞에 노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치유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질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황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없는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심리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또 낙관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이 의심과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이 의심과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인식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확신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과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은 그러기에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었고 그러기에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가졌건 그렇지 않았건 둘 다 병과 죽음이라는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믿음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상실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원망이 아니라 간절함과 기대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48절에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 50절에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그 딸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선수를 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대전환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생의 대전환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혈로증 걸린 여인은 12년간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이 12라는 숫자에는 특별한 의미들이 많습니다. 1년이 12달이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12집화, 12제자 등 이 12이 의미하는 것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12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는 때가 찼다 또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2년간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다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병중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12살 된 딸은 이제 어린이의 기한을 다 채우고 소녀가 되는 때입니다. 인생을 크게 나눌 때 유년기를 다 채우고 10대로 넘어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전환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두 여인은 모두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먼저 혈로증에 걸린 여인은 병에 걸린 후로 12년간 사람을 피해 다녔고 어디서나 존재를 숨겨야 했습니다. 늘 죄인처럼 지냈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은 후에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군중 가운데 숨어있던 여인들 사람들 앞으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치유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그녀는 공개적으로 부정한 여인에서 정결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여인에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삶에서 구원받은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대전환을 맞게 된 것입니다. 또 야이루의 딸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침상에서 힘없이 죽어가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모에게는 슬픔과 아픔, 걱정과 염려를 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난 후에 56절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절망을 주던 딸이 기쁨을 주던 딸로 그저 누워있던 딸이 죽었던 딸이 새 생명을 얻어 일어나 음식을 먹는 딸로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열두해, 열두살 이 열둘이라는 의미는 어쩌면 모든 절망의 기한을 채우고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맞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를 했던 모든 시간들이 끝나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기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또래에 비해서 왜소했습니다. 1996년 10월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공연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1미터도 안 됐기 때문에 유치원생은 이 연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 아이는 연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10살인데 장애가 있어서 키가 작습니다. 꼭 공연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신랑이 끝에 결국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공연을 보면서 아 나도 저 클레이더만과 같은 연주자가 되고 싶다. 내가 언젠가는 저 클레이더만과 꼭 함께 연주를 하겠다. 이러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꿈을 키우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9년 후에 그녀의 꿈대로 정말 리처드 클레이더만과 협연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네 손가락의 피아노 연주자 이이하 씨입니다. 그녀는 선천적으로 네 개의 손가락과 무릎 아래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절망이 아니라 꿈을 갖게 될 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고백하기를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해해 준 어머니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평생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연주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가장 약할 때 가장 절망의 순간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비록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한 이 야이로와 또 이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처럼 인생의 대전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미흡하지만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주님은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제 삶가운데로 모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 구원과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주시고 또 온전함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엠 우리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